창의적인 주방을 위한 선택 세계 주방기기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 30년 기술의 지배학체 프라임 1998년 대성 전공으로 출발한 프라임은 복창적인 기술 개발과 전문적인 인증을 통해 11년 연속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와 세계 2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선진 주방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혁신 주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라임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프라임의 원동력은 기술에 있습니다 기업 내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R&D 센터를 운영 업계 최고의 전문 인력을 구성하여 프라임만의 독자적 기술력이 담긴 새로운 제품 개발에 그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프라임은 업계 최고 수준의 생산 공장에서 정교하면서도 혁신적인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주방기기를 생산합니다 생산 공정은 제품의 외형을 제작하는 절단, 절단, 절곡 공정, 용접 공정, 조립 공정, 전기전자 배선 공정, 시운전 및 검수 공정, 포장 및 출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공정에서는 정교하고 구체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단 1%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는 가장 완벽한 제품이 환생합니다 도전, 창조, 믿음, 신뢰의 프라임 최신식 제조 설비, 융복합적인 개발과 생산을 통해 세계 최고의 주방기기를 만들겠습니다 프라임은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체계적인 관리와 최고의 기술로 탄생한 프라임의 자부심은 한 번 더 완벽함을 위해 ISO 90001, ISO 140001의 국제표준 환경경영체제로 관리하며 이를 통해 특별한 고객중심의 만족을 전달합니다 프라임은 최초이자 최고입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로 효율적인 세척이 가능한 최고의 기술력으로 제작된 식기세척기 사용 편의성과 성능은 향상되고 부피는 줄어든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의 스팀 컨벡션 오븐 세계 최초 대형 풀터치 디스플레이와 타사 제품 대비 가스 소비량이 70% 감축된 자동 세척이 가능한 무압 휘반기 세계 최초 국내 유일 풀터치 LCD와 자동 불조절 시스템이 탑재된 다단식 휘반기 최소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무인 자동화 세척 시스템의 자동화 기기는 최초 최고를 추구하는 프라임의 자부심입니다 프라임은 항상 고객과 함께합니다 365일 24시간 접수 가능한 온라인 AS 접수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위치한 지점을 통해 24시간 책임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뢰, 편의, 약속을 위해 노력하는 프라임입니다 프라임은 미래를 꿈꾸는 기업입니다 창조적 혁신과 도전 문화를 구축해 세계 주방기기 분야에 글로벌 리더로서 앞장설 것입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고객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업 세계 최고 수준의 주방기기를 선도하는 기업 프라임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쟁 alright theres